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동두천시에서 발달장애인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주인공들은 자신감 넘치는 부대를 선보였고 관객들은 큰 박수로 그들의 열정을 응원했습니다. 한파가 잦아지면서 한랭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랭질환의 증상과 예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정부 경전철 투자금 반환을 둘러싼 의정부시와 이수건설 간 소송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전 출자사 중 한 곳인 이수건설은 고등법원의 1차 조정을 받아들인 다른 출자사와 달리 법원의 3차례 조정을 모두 수용하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와 이수건설의 반환금 조정은 지난달 서울고법 민사3부 중재로 진행됐지만 결국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5월과 지난 1월에 이어 세 번째 결렬인데요. 재판부는 이번 결렬 직후 양측에 희망금액을 제시하라고 통보했으며 의정부시는 변호사를 통해 희망금액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연천군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연천군 등 수도권 4개의 지자체가 수도권 중 인구 감소 지역은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덕현 연천군수 등 4개의 지자체 관계자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개 지자체는 기회 발전 특구 지정 대상에서 명목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은 기회 발전 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1월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기회 발전 특구 지정 등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 법안을 의결했는데요. 수도권은 특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연천군 등 4개의 지자체는 수도권이라는 천편인률적인 해석으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김덕현 연천군수는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광미숙 대표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수원지법 민사 31부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가 지난 9월 곽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해 본안 소송에 앞서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이에 곽 대표의 국민의힘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는 정지되며 국민의힘 김정영 수석 부대표가 곽 대표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두천시에서 발달장애인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천사들의 또 다른 도전이었는데요. 주인공들은 자신감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고 관객들은 큰 박수로 그들의 열정을 응원했습니다. 천사들의 도전 현장 이재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공연을 앞둔 사람들. 긴 시간 준비했지만 긴장감은 감출 수 없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직전 모델들은 할 수 있다고 외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모델들은 긴장감을 잇고 무대를 누빕니다.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당당한 그들의 모습에 객석에서는 갈채가 쏟아집니다. 이곳은 제1회 동두천시 발달장애인 패션쇼 현장입니다. 주제는 천사들의 또 다른 도전. 장애인들에게 자긍심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발달장애인 12명은 지난 5월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포즈와 워킹 등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가족들과 지역사회에 공개했습니다. 일반 쇼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무 우리 발달장애인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거에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행복합니다. 패션쇼에는 동두천시도 동참했습니다. 특히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장애인들의 가정에 오늘같이 항상 웃음이 이어지길 기원한다며 장애인 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장애인회관을 질 수 있는 부지를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동천시의회와 또 동천시가 함께 동천시를 새롭게 힘을 힘나게 우리 장애인분들이 웃을 일이 많은 동천시 만드는 2023년도 만들어가겠습니다. 도전에 나선 천사들. 천사들의 도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한파가 잦아지면서 한랭질환을 걱정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주의할 점과 예방법 짚어보겠습니다. 의정부 을지대학교 응급의학과에 양희범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 한랭질환의 70% 정도는 한파가 시작되는 12월부터 시작해서 1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체온증은 심부체온이 35도씨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태로써요. 오한과 피로, 기억장애, 언어장애가 생기다가 의식이 혼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동상은 추위에 노출되어서 피부 및 피하 조직이 얼어서 조직이 손상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점차 흰색이나 누런 회색으로 변하는 피부색, 비정상적으로 단단해지는 피부 촉감, 피부 감각이 저하되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면 체온 유지를 위해 혈관이 수축하고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혈압도 상승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극심한 가슴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한랭질환은 집 밖에서 걸린다고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한랭질환의 약 20%가 집 안에서 걸린다는 통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실내, 집 안에서는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집 안에서 걸릴 수 있는 한랭질환으로서는 저체온증이나 동상, 동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동창은 좀 생소화할 수 있는데요. 동창이란 0에서 10도 사이에서 가벼운 추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나타나는 피부와 피부 조직의 염증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추운 날씨에는 안전한 실내 난방으로 적정 실내 온도인 18에서 20도씨를 유지하고요. 하루에 2, 3시간 간격으로 3번, 최소한 10분에서 30분 정도 창문을 열어서 적절한 환기를 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집 안이 너무 거주하지 않게 대야에 물을 담아두시거나 젖은 수건 등을 이용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네, 집 안에서도 한랭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한랭질환으로 인명피해가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네,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실내 운동이나 적절한 수분 섭취, 그리고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내는 적정 온도를 유지하게 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외출 전 날씨 정보를 확인하고 추운 날씨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줄이셔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실 때에는 내복이나 얇은 옷을 겹쳐 입으시고 장갑이나 목도리, 모자, 마스크 등을 잘 착용해서 보온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불가피하게 주의를 했음에도 장시간 추위에 노출돼서 한랭질환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를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응급첩치법 좀 알려주시죠? 네, 응급조치는 의식이 없는 경우에서는 빨리 일구에 신고하시고요. 환자를 따뜻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옷이 젖었다면 빨리 벗기시고 담요나 침낭으로 감싸주셔야 하고요. 겨드랑이나 배 위에 핫팩이나 더운 물통을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의식이 있다면 따뜻한 음료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의식이 없다면 억지로 먹이는 것은 피해야 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 을지대 병원 응급의학과 양희범 교수였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9시 20분쯤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집에 살던 80대 남성 A씨가 초기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길이 커지자 대피했고 이후 불은 인접한 공장까지 확대됐습니다. 불은 주택 한 채와 공장 일부를 태운 뒤 발생 40여 분 만에 꺼졌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단기를 올리자 펑 소리와 함께 김치냉장고 주변에서 연기와 불꽃이 보였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정동 인근 신설역의 명칭 공모를 실시합니다. 영명 공모 기준은 지역적 특성을 살린 대표성과 누구나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대중성, 해당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뚜렷한 연관성 등입니다. 공모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입니다. 의정부시가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은 보육교직원의 휴가, 병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경우 어린이집에 대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 어린이집은 의정부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력을 활용하거나 어린이집에서 직접 일용을 채용할 수 있는데요. 의정부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으면 월급형 대체교사가 지원되고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을 할 경우 시간당 비용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대체교사 신청 절차는 의정부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